안녕하십니까. 선거전략소 출사표를 저술한 권세경 작가입니다. 국회 여의도 정치권의 경험을 잘 녹여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. 혹시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출마를 꿈꾸고 있으신 출모 예정자들께서는 꼭 이 책을 한 번쯤은 참고해 주십시오. 저처럼 배경이 없거나 혹은 돈이 부족하거나 혹은 조직이 부족하신 분들은 더더욱 이 책을 읽으셔야 된다고 봅니다. 이 책은 선거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부터 선거운동 과정 그리고 유세, 홍보, 언론 그리고 당선되는 그 상황까지 구체적인 해설과 설명을 곁들여서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. 저는 이 책을 기술한 이유가 좋은 인재들이 많이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누구보다 정치라는 부분이 깨끗하고 올바르게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.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께서 되어주십시오.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와 선거판에서 경험한 것들을 녹여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. 그리고 반드시 필승의 승리로 여러분들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